왜 나한테 방어구 안주지? 꽉 차이사서 땅자리 갔나? 아 얘 많이 보도낸다 아이사이어볼트 얘네 아이세명이야 어? 나한테... 아 아닌가? 아이세명이네 얘네 지금 빅토리가 몇 개째야 지금 얘 9승 이상인데? 천사대 3명이요? 그런거 같아요 플로우레스를 한번도 못갔는데? 얘네 진적이 없어 한 번도 못갔어 플로우레스를 말이 안되는데 이거 투 선싱어에요 이거 말이 안돼 다 이겼는데 얘? 플로우레스를 한번도 못갔어 안전거 아니야? 나는 라이트하우스타인 못가든게 어디가 3시나요 3시나 삽니다 한 명은 풍뎅이 한 명은 풍뎅이냐 봐 아 오케이 펜은 없는데 플로우레스를 한번도 못갔어 왜? 모르겠어 작업중인가? 웃음까지만 하고 갈아버리는 것 같아 이.. 이.. 이해로 작업중이네 이젠 작업중이네 이젠 작업중이네 가운데 떴어요 이해로 작업중이네 같이 떴어요 오케이 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삼승한 다음에 갈아가지고 또 삼승하고 갈아 이해로 올릴려고 웃긴 애들이네요 그리고나서 난.. 난 고수다 이러는거에요? 나 이해로 졸란 없지 다 아이로 맞췄어 게다가 이해로 새로 만든거에요 파이어볼트.. 빨핑이에요 튕겨라 스나로 쐈는데 늦게 죽어요 튕겨라 튕겨라 누구 한명 튕겨라 이게 아니야? 어.. 어.. 으으.. 으으.. 어이구 더워 아.. 아.. 범포탄이야 어 여기 왔어 쪘어요 쟤네 저 안쪽 창고 위에 앉아있어요 창고 위에 여기 이래 왔네 야 안에 있다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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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살린다 앞에 쏴사 쏴사 브레그마님 바로 앞에 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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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이 새끼들 더럽게 못하네 네 네 저번에 이 새끼들 이해로 작업 제대로 하다가 지금 딱 걸렸네 그러네 왼쪽으로 끼우네 으이씨 여기다 끈적이니까 플로레이스를 한 번도 못 가지 하나 반샵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플로레이스 간지 안 간지는 나와요 플로레이스 몇 개 있는지 아.. 팩 둘 다 맞는다 괜찮아 안 달았지 핀은 버그인가? 핀은 안 달았어 스침버니 얘는 왼쪽으로 핀쪽으로 된 것 같아요 울베 쪽으로 돌았어야 돼 울베 안에 하나 울베 안에 둘 선수면 두 명 더 울베 안에 셋 다 왔다 도망가는 거 봐라 아.. 설명도 안 해 오른쪽 문 앞에 오케이 밑에도 아 나 뒤진다 나 뒤진다 아 왜 뒤졌어요 난 잡은 줄 알았지 이게 설명이 양쪽에 있다고 양 옆이다 하나 더 넘어요 오른쪽 하나 더 넘어요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짜증나네 저 핀쪽이 있어요 나 같이 죽었어? 그럼 내 쪽으로 와 내 쪽에 시쳐있어 폭 던져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나이스 이 새끼들 계속 일 쪽으로 돌아오네 나 알파로 플레임 갑이 그냥 내 시쳐있으면 무조건 살려요 네 나 공 없어 나 오른쪽 왼쪽에 있어요 죽였어요 하나 하나 아예 빠졌고 머신건 죽였어요 병신들 어디서 이해로 작업실이야 니들은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정신 잘지 흐흫 흐흫 조금 찼어요 가운데로 뛰다가 애들 많은 쪽으로 레이더보로 뛰시면 돼요 나 벌렸어 전자 중앙에 하나 있어요 아이씨 중앙에 왜 이렇게 줄어들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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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른쪽 중앙에 누가 갔어 손을 내보내어어 아아 아 얘는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오른쪽 스나탄 쪽 하나 다리 중 아 밑으로 간거 같은데 나머지 하나 어딨어? 하나는 잡아가는데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더 스페셜 산 쪽 우리 우리 쪽 저 살려주세요 얘 부활 하나 쏘고 어디서 죽었어요? 어 두 명 있어요 내 시체 쪽에 두 명 다 있어요 가운데로 간다 털도 가운데로 가요 가운데 있어요 둘 다 가운데 있어요 둘 다 아니 안 먹겠어 안 먹겠어 합감 합감 어 살리지 마세요 거기는 안 해 오케이 나 고기방패 좋아 어 살아났어요 오케이 살아남인게 진짜 야 누구를 홍구도 하냐 얘들아 얘들아 누구를 홍구도 봤어 아니 같은 클랜에 이름도 아이디로 시작하는 걸로 맞추고 그 다음에 저거 작업하다가 딱 걸린거죠 이거 케이디가 2점 몇이야 얘네가 어디서 가요 케이디는 가지 한 점 주지 나와요 응 깜졌습니다 아 아 아 아